4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 영예는 그런 시기를 어찌 버텼니 도연아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. 해당 영상에는 가수 겸 작곡가 정재 영과 전도연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정재 영은 배우 김고은이 요정식탁에 출연해 전도연에 대해 말했던 점을 언급했다. 정재 영은 김고은씨가 나왔을 때 후배한테 먼저 조언을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. 오히려 칭찬을 더 많이 해줬다던데 라고 꼬집었다. 앞서 김고은은 요정식탁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?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다. 너무 안 풀려서 물어보면 호흡을 빼보면 어떨까 정도로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유래카였다라며 말한 바 있다. 이에 전도연은 기억이 잘 안 난다. 항상 얘기하는 건 선후배이긴 하지만 현장에선 동료다. 저 친구가 하는 게 부족해 보여도 제 감정이어도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니지 않냐? 그리고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거 아니냐? 누구보다도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그 친구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거다라고 밝혔다. 이를 들은 정재 영은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. 버릇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구라며 전하자 전도연은 그렇다. 근데 전 얘기 잘 못한다. 지켜보거나 뒤에 가서 욕하거나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웃음을 자아냈다. 또한 정재 영은 선배로서의 마음이 현장에서 보는 마음이랑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달리 보이나 보다라며 전했다. 전도연은 사실 전 현장에 있을 땐 누구한테 관심을 갖기보단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. 사실 그렇게 버릇 없는 후배들이 없다라고 말했다. 그러다 잠시 뒤 전도연은 아주 없지는 않지만이라며 고백해 웃음을 자아냈다. 정재 영은 내 일에 집중한단 건 완벽주의자란 거 아니냐? 라고 말하자 전도연도 동의했다. 서승하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8월 5일 12, 30일 송고 nbsp nbsp. 숨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투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투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하진 자세히 계좌들어. 북한의 탑스타노즈.co.kr 어흑 Idiot.co.kr 방금umi할 때 잘 안정적이고 싶어. 이번엔요일에서도 여러가지로 바뀌었고 이모나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바luence에 해달라고 볼까.